한국국토정보공사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227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개최 날짜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사실 전당대회 날짜 보이콧까지는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해서 기자들이 모두 술렁였어요. 입장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는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상호 검증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될 기회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불출마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콧을 하면서 어쨌든 당 선관위와 비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 생각했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요. 지난달 출마 선언을 할 당시만 해도 대여투쟁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각을 날카롭게 세워왔었는데요. 당시의 목소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선은 대여투쟁력이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나는 처음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 경력도 전혀 없었고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당이 탄핵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요. 신인이 나오니까 프레시하죠. 그쪽으로 몰리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홍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단순히 전당대회 날짜 때문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눈치 빠르고 정치 고단수인 홍준표 전 대표가 뭔가 황교안 총리보다 좀 밀리는 것을 미리 예측을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치고 빠지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전당대회에 들어온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판을 키웠죠. 거기서 성과가 있었고 여론의 주목도 받았고요. 하지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판세는 많이 기울었다는 게 사실은 원내 분석입니다. 당원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 원내 의원들의 전체 지형원 봤을 때만 보면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응동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홍 전 대표가 의미 있는 패배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봤을 때 굳이 패배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4월 재보궐선거가 있겠고요. 연말 지나면서 내년 총선 앞에 다가오면 새로운 다시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만들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많은 원내 인사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친박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미 홍준표 대표가 대표를 했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사실 새로운 인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인물을 연말까지 대여투정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셈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럴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많이 쏠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그렇게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역에 내려서 대의원들 악수를 해보면 느낌이 온답니다. 대의원들과? 일단 이 악수의 강도가 얼마나 센가를 보면 이게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거든요.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은 조직에 없습니다. 당내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개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들러리는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들러리 서서 떨어질 경우에 본인이 정말 목표를 하고 있는 대권 도전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판단에서 사실 전당대회의 연기 문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핑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왜요? 현재 당내 상황을 보면 정치초년병인 황 전 총리가 이 당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어떤 재신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기한테도 가능성이 작겠는가 외곽에서 충분히 했던 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거를 엿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복잡한 계산들을 정치인들은 하고 있군요. 한국당은 홍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지금 보이콧에서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일정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초년병인 황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면 그건 양아치입니까? 양아치 수준이에요. 양재열 변호사님, 갑자기 양아치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박관영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안 하는 쪽, 당의 공론 쪽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 자신을 요구했던 건 연기를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박 위원장의 아들이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당의 입장, 지도부의 입장을 따른 게 아니냐 다른 식의 어떤 추론을 올리셨는데 굉장히 격분하고 계시죠. 사실 격분하실 만하죠. 그 얘기는 근거 없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 거라면 정말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하죠. 일단은 박관영 한국당 선관위원장은 절대 결정을 누가 두 번 하느냐 한 번 했으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한 거죠. 저는 일단 이 선거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당대회가 제일 야당에서 한 번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일단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강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럼 두 사람만 갖고 전당대회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당의 권력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만 참여해서 하는 전당대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들도 다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최소한 당의 어떤 새롭게 비대위가 그동안 있어 왔고 당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뭔가 당이 새롭게 출발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황교안 전 총리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이 혼자 나가서 당선되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당내에서.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유연성을 보였더라면 좀 더 얻을 게 많을 텐데 저는 굉장히 좀 정책 판단 자체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반쪽 전당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당 내에서도요 보이콧 후보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일각에서는 치킨게임 또 벼랑 끝 전술 시계 제로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긴장을 했습니다. 정말 보이콧에서 누가 되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를 부정하고 뒤집을 더 큰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보이콧을 한다 하면 아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분위기와 논란이 계속 이어가다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놓쳐버릴 것 같아요. 막판에 좀 타협을 할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글쎄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당선 가능성은 현실을 생각했을 때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전당대 자체가 아니 문제 하나 전당대의 이유가 문제인 거죠. 새로운 리더십이 만약에 정립이 됐을 때 그 리더십을 여러 정치세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1년 후에 있을 총선 공천에서 잡음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이 나는 당신들 그 불공정한 전당대가 아예 참여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난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게 새로운 리더십이 제대로 확립이 돼서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쪽짜리의 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사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주자들이 나와서 여우수수진이 말하면 푸닥거리 해설하더라도 새로운 리더십을 딱 정립을 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애초에 비대위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 달성은 사실 점점 힘들게 돼가는 거죠. 자 대부분의 후보들이 전당대회 날짜를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와중에도 황교안 전 총리는요 전당대회 일정 연기 논란과 상관없이 예정된 본인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실제로 특검위 수사 진행 중일 때 특검위에서 수사를 하다가 1차 수사가 마치니까 이제 도조사하겠다고 해서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부산 자가치 시장을 방문한 황교안 전 총리의 모습 오늘 오후 부산을 찾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부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겠죠. 일단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당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일 일단 후보 등록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단 전당대회는 후보 등록 한 사람만으로 치러지게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는 사실은 이제 구미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여러 가지 박심 논란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뭔지 저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정말 미래로 가느냐 현실에 잡혀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계속 내가 수사를 연장 안 했다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수사 연장을 안 했는 이유가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 했을 경우에 되는데 문제는 그냥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 연장 안 했다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이 발언도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분명하게 저는 입장 표명을 해야지만 자유한국당의 미래로 갈 수가 있는데 계속 지금 어정쩡한 입장만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배신자 이미지를 씌웠잖아요. 그랬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그냥 자신의 뜻대로 가겠다.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영하 변호사의 그 뜻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맞느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예전에 예를 들면 재임 기간에 눈과 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문거리 3인방이다. 최순실이다 이런 나중에 밝혀린 거죠. 문거리 3인방의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문거리 3인방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이게 대통령 뜻이 맞아?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금 더하죠. 지금 구치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이게 자가발전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 진위가 뭔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찌 됐든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밖으로 포장돼서 나온 이 말들이 정말 자연국당 전당대회 팔이 휘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얘기했던 대로 자연국당의 사실 내년 총선 그다음에 대선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전당대회 팔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황교안 전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건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게 의자, 책상, 수사 연기 이런 거예요. 박근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지금 주요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자연국당이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자연국당 내년 총선, 대선 이대로 가면 쉽지는 않다.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는 배신자, 한계론 뭐 이런 것과는 개의치 않고 그냥 본인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보고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보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뜰려는 시점이었잖아요.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하고 붙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5.18 문제 그다음에 지금 전당대 연기 문제 이런 게 지금 막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박신 문제라든지. 저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말 과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사실은 당내 문제에 개입하거나 이것이 좌우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어쩌면 여당에서 원하는 대로 판이 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정 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유력한 당권주자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원인이 아니다 아니다고만 할 거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걸 비전을 보여줘야 당원들도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본인은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미래가 과연 이게 참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앞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당 폭이 참 많다. 이 말이 참 기회에 남는군요. 내일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입니다. 과연 보이콧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 막판에 마음을 바꿀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